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수능이 쉽게 출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이에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 총리가 학교 수업이라고 잘못 전달해 혼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교육 많이 받은 부자 학생만 유리한 구조를 없애서 공정한 입시를 만들자고 한 것이지, 수능 난이도를 말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입시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 말 한마디에 수험생 당사자들은 크게 좀 영향을 받거든요. 요동을 칩니다, 정말. 그렇죠. 수능이 또 5개월,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당장 고3 수험생들, 부모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5개월, 1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일부 유명 수능 강사들은 소셜미디어에 애들만 불쌍하다,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는 등의 의견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교육부도 수능 난이도를 쉽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9월 6일에 치러지는 전국 모의고사로 난이도나 경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정책 혼선이, 그러니까 여러 번 브리핑으로 보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 역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시작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학부모 단체 등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 번 공론화와 수기를 서둘러 달라는 뜻이었다고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순혜 전 사회부총리가 결국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최대 69시간 노동제 논란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말한 걸 두고, 이게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아니다,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다, 우왕좌왕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나 강료가 대통령의 말을 뚝 잘라서 브리핑한 뒤에 논란이 생기면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다 하고 정정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서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말만 아니라면 보통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살짝 언론에 흘리거나 떠보는, 그래서 여론을 살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보류인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나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또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지향해 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외부에 공표되기 전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역대 정부 어느 때보다 간소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관 부서가 꼭 아니더라도 정무나 홍보 등 여러 부서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잘못 오해될, 곡해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한 뒤에 실제 공표되는 문구를 최종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물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큰 방향성만 간단히 브리핑한 것이었다라면서 이렇게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논란이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정보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히 검수되고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